사고 일어나잖아요 사고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먹어 왜 이럴 수가 그것도 먹어 그것도 먹어 아 아 아 아 아 박봄씨는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빵을 먹고 또다시 잠이 들었네 뿜아 어쩜 거기다가 숨겨놓은 거야? 아이고 아이고 구꺼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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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거니까 먹지마 말아요 이리 이리 이 와 나 빵 Butter 그레이는 그러면 좋아 으 그리고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 정말 맛있게 한 그릇 뚝딱